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6월의 첫날 6월 1일이 밝았습니다 셀트리온 관련된 뉴스가 나왔고요 같이 한번 보시죠 독일의 큐어백 백신 위택 생산 K바이오 물밑 경쟁 작년 2020년 9월 7일날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서정진 회장이 백신 생산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큐어백이 지금 벤처 기업인데 어쩌면 셀트리온에서 생산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큐어백 코로나19 mRNA 백신 내달 임상 3상 결과 발표 유료 EU와 4억 5천만 회분 공급 계약 후발 투자라 기술 이전도 기대 STPOP 한미 셀트리온 등 한국제약 바이오사들 CMU 눈독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고요 독일 바이오사 큐어백이 개발한 메신저 리버엑산 백신의 임상 3상 결과가 6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돼 국내 제약 바이오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큐어백 mRNA 백신의 임상 3상 결과가 좋을 경우 미국 화이자와 모더나에 이어 전세계 3번째 mRNA 백신이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미 백신 위탁 생산 인프라 스트로치를 갖추고 있는 국내 업체들 간의 큐어백과의 계약을 따내기 위한 물밑 경쟁이 한창이라는 말이 나온다 30일 제약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mRNA 백신 위탁 생산 인프라를 갖춘 국내 업체들 중 STPOP은 치질 나노 입자 기술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원액 생산까지 염두에 두고 DS 설비 증설에 나선 상태다 STPOP에 따르면 5월까지 화이자 mRNA 백신 기준으로 240만 도스, 큐어백 백신 기준으로 480만 도스까지 생산이 가능하다 내년 하반기까지 설비 증설이 완료되면 총 1억 도스 이상 원액 생산이 이뤄질 수 있다 국내 한 백신 개발 업체 관계자는 큐어백도 모더나처럼 기업 규모가 작은 편이고 화이자처럼 생산 기반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신속히 CMO 시설을 확보하는 일이 관건이라며 글로벌 공급량을 만족시키려면 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 기업과 CMO를 맺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CMO 기업인 삼성바이오직스가 모더나와 백신 생산 계약을 맺은 데 이어 큐어백이 셀트리온과 CMO 계약을 맺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셀트리온이 이미 유럽을 재패한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기업이고 유럽 내 인지도가 상당하기에 큐어백에는 안성맞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셀트리온 관계자는 처음 듣는 얘기라면 가능성을 부인했다 시장조사기관 마켓워치에 따르면 mRNA 치료제 및 백신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1조 3천억 원이다 여러분 이 셀트리온 관계자도 아주 최고위층 관계자들만 알겠죠 유럽을 재패한 셀트리온 백신 대량 생산까지 가나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기다려 보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